히힛 히힛 마늘 만들자 그만하자 으아 빙빙빙빙돌다가 겨우 들어왔네 이놈의 정원 나름대로 멋진 곳이다 그래 이 똑딱거리는 시계들이랑 썩은 고기 냄새만 없으면 말이지 여긴 괴종 시계들이구만 똑딱거리는 게 아니라 댕댕거리지 않느냐 시끄러운 건 똑같잖아 초침소리 때문에 편집증에 걸릴 지경이야 저 멀리 정원 가운데 태엽 장치 같은 게 보여요 이 정원 전체가 커다란 시계인가봐요 우린 6시 부근에 있는 건가? 7시란다 스타도 한 번 안 해봤느냐 뭐래 이 여신님? 히힛 о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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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